참으로 소중한 나 김수경 당신은 아름답고 매력있어요. 당신은 성격이 참 좋아요. 차분하고 깊이가 있어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그렇게들 말했다. 그들은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다. 나한테 잘 보여서 득이 될 것이 무어라고 저러는 걸까? 그저 내 앞에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저들은 나를 모른다. 내 모습이 어떤지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언젠가는 실망할까 봐 불안하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한다. 아름답고 성격 좋고 차분해 보여서 그들이 좋아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따금씩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면 언제나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모습 그대로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몹시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심해져서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졌다. 그럴 때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낮추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겸손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어쩐지 불안해져서 남들에게 들킬까 하는 마음에 손을 저어 파문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주목하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졌다.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입술이 떨렸다.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집중해주면 힘이 났다. 내가 여기 확고히 존재한다는 느낌. 그 사람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인 게 틀림없다. 불청객 같은 기분이 가장 싫었다.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머쓱하게 서 있어야 하는 기분. 물수를 채워주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게 싫었다. 그런 곳에서는 내가 가진 조금의 매력도 발산하지 못한 채 바보가 되어 그저 묵묵히 서 있어야 할 따름이었다. 그런 씁쓸한 자아인식이 진저린하게 싫어서 어디건 나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면 굳이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너는 이곳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라는 초청장이 언제나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당해질 수가 없었다. 주인공까지 바란 건 아니었다. 조연이라도 좋았다. 존재하면서도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거기에 없는 편을 택했다. 그런 상황은 내 자아에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해 준다고 느끼면 나는 안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꺼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무심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나는 즉시 경직되고 소심해져서 아무것도 꺼내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끊임없이 생각에 매달렸다. 왜 그들이 내게 차가운 거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내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더라? 혹시 그 말이 저들을 불쾌하게 한 걸까? 오 그러지 말걸. 혹시 그들이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만 걸까? 혹시 혹시 논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을 향해 내 모습을 공개하기 싫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바글과 벗겨진 채 무대 위에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았다. 그럴 때 나는 지독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내가 참 싫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들어 있을까? 이런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경은 언제나 당신은 걸작품이라고 축혀 세워주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싶을 때마다 너 자신을 알아야지 하는 자주적인 의문이 기어올라왔다. 그 즈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에겐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에게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에서 열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의 사랑을 독차지할 자격이 있을까? 넌 너무 예뻐. 난 못생겼다. 넌 정말 총명해. 그저 남들만큼일 뿐이다. 넌 너무나 착해. 글쎄 나는 나를 잘 안다. 넌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웃을 거야. 그는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는 나를 하나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허상의 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랑하는 것 같다. 그의 찬사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사랑이 불안했다.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계속 망설이기만 했고 결국 그는 떠나갔다. 그의 떠나감은 내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그는 결국 내가 별로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나 자신이 불쌍해 한참을 울었다. 하나님께 왜 난 이 모양이냐고 원망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셨다. 참으로